오늘 우리 모두가 발전해결을 키워드리죠. 앞으로 이 좋은 방송에 자주 불러주신다면 제가 자주 그냥 맨발 벗고라도 달려오겠습니다.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들려둔 곡은 제 곡에 넌 내꺼야인데 또 제 노래를 또 한다면 사람들이 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 후배 가수 박부인 가수 거를 뿐이고 한참 지난 곡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분위기를 드려드릴 겁니다. 갑시다. 네.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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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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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